핑크퐁 슈퍼구조대 출동! 핑크퐁 슈퍼구조대 우리는 슈퍼구조대 붕붕 붕붕 어? 우와 여긴 뭐하는 곳일까? 궁금해 우리 들어가보자 글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신고를 받고 마을로 바로 출동을 했어 그런데 그때 골목에서 차 한 대가 나타난 거야 보는 순간 딱 수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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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누구니? 안녕하세요 저희는 쌍둥이 오토바이예요 여긴 뭐하는 곳이에요? 여긴 슈퍼구조대 본부란다 주로 훈련을 하면서 출동 준비를 하지 우린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해결한단다 우와! 어떻게요? 슈퍼구조대 슈퍼구조대 용감한 슈퍼구조대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디든지 달려가죠 크게 외쳐 슈퍼구조대 레디 슈퍼구조대 슈퍼구조대 나쁜 도둑 잡아주는 슈퍼구조대 경찰차 아픈 사람 병원으로 구급차 용감하게 불을 끄는 소방차 하늘 높이 날아요 헬리콥터 우린 슈퍼구조대 레디 레디 나쁜 도둑 잡아주는 경찰차 아픈 사람 병원으로 구급차 용감하게 불을 끄네 하늘 높이 날아요 헬리콥터 우리 슈퍼쿠 레디 슈퍼 두퍼 슈퍼 파워 파워 업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힘을 모아 힘차게 외쳐봐요 하나 둘 셋 용감한 슈퍼 구조대 레디 출동 자 봤지 우리 슈퍼 구조대가 어떤 활약을 하는지 네 정말 멋있었어요 저는 커서 힘센 공룡이 되는게 꿈이었는데요 이젠 바뀌었어요 어? 공룡이라고? 네 티라노사우루스가 되고싶대요 그럼 이젠 뭐가 되고싶은데? 소방차요 멋진 소방차가 될래요 나도 나도 난 그럼 헬리콥터 될래 흉 뭐라고? 소방차 레디의 하루 드디어 자동차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소방차 레디 선수 왼쪽 오른쪽 장애물을 멋지게 피하고 있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 야옹아 넌 누구니? 네 네 네 니니모 아 레디랑 같이 있었구나 인사해 내가 지난번에 구조했던 고양이 니니모야 아 네 이름이 니니모구나 난 레디야 슈퍼 구조대입니다 슈퍼 구조대입니다 무슨일인가요? 도와주세요 불이 났어요 출동합니다 슈퍼 구조대 출동 슈퍼 구조대 출동 슈퍼 구조대 출동 소방차가 간다 오 오오 오 오오 오 오오 오 등 들어uard 왜 왜 왜 왜 suo 소방차 간다 크흐흐흐흑 센 naz카 뿔을 끌어 가지요 헬멧은 호스 들려가요 비용 비용 앵 앵 앵, 비용 비용 앵 앵, 비용 비용 앵 앵, 달려가요! 비용 비용 앵 앵, 비용 비용 앵 앵, 비용 비용 앵 앵, 달려가요! 성공! 네! 슈퍼 구조대 소방차 레디입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가 위험해요! 출동! 어허허허 엔조 헤베베베 엔조 소방차 나간다 어허허허 엔조 헤베베베 엔조 소방차 나간다 앵 앵 앵 앵 조금만 기다려요 소방차! 수급차! 달려가요! 비용 비용 앵 앵, 비용 비용 앵 앵, 비용 비용 앵 앵 달려가요! 띠용 띠용 앵 앵 띠용 띠용 앵 앵 띠용 띠용 앵 앵 달려가요 미션 완료! 레디, 너 오늘 좀 멋있던데? 에이, 뭘? 나중에 자동차 경주 꼭 나가봐 좋았어! 계속 연습하면 도전해볼 수 있겠지? 어? 어? 누가 황금바퀴를 가져갔나? 그러니까 이번 전시의 핵심인 영원히 빛나는 황금바퀴가 사라졌다는 거죠? 네 아직도 믿기질 않네요 몇 달간 준비한 전시가 이렇게 끝이 나다니 끝나다니요! 관장님,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경찰차 로저가 꼭 찾아드릴게요 깨요 하지만, 보세요 아무 흔적도 없어서 어디로 사라진 건지 알 수가 없는걸요 관장님 찬찬히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 누가 황금바퀴 가져갔나? 누가 누가 황금바퀴 가져갔나? 찬성 숸바닥 자국 그리고 발바닥 자국 발자국을 따라가 보자 누가 누가 황금바퀴 가져갔나? 누가 누가 황금바퀴 가져갔나 단서는? 비밀통로다 그리고? 주유소 전단지 주유소로 출동 누가 누가 황금바퀴 가져갔나 누가 누가 황금바퀴 가져갔나 이 차일까? 아니야 아니야 그럼 이 차? 아니야 아니야 저기 땀 황금바퀴 가구에 누가 누가 황금바퀴 가져갔나 누가 누가 황금바퀴 가져갔나 단서는? 차 번호판이다 스캔해서 번호판을 살펴보면 찾았다 누가 누가 황금바퀴 가져갔나 누가 누가 황금바퀴 가져갔나 거기 멈춰 꼼짝마 거기 멈춰 이런 잡았다 세포한다 황금바퀴가 다시 돌아오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교통진사를 배워요 교통진사를 배워요 어? 스쿨버스네 안녕 스쿨버스 오랜만이야 어? 안녕 로저 잘 지냈어? 어? 난 잘 지냈어 그런데 무슨 일 있어? 하.. 사실 요즘 아이들이 교통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몇 번이나 위험할 뻔한 일이 있었거든 음 그럼 내가 도와줄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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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조심해! 지켜줘요 교통질서 잊지 마요 교통질서 약속해요 교통질서 곧으로 길에서는 안전도 안전 아무도 없어 빨리 건너자 음음 멈춰 안 돼 차가 없을 때도 안 돼 안 돼 빨간 물에 멈춰 멈춰 초록불이 켜지면 조심히 왼쪽 오른쪽 살피고 안전하게 손 들고 건너요 지켜줘요 교통질서 잊지 마요 교통질서 약속해요 차를 탈 땐 안전도 안전 안전벨트 모두 맺나요? 네네 네네 좋아요 그럼 출발 벨트 풀면 안 돼 안 돼 장박 손 내밀면 안 돼 안 돼 덜커덩 쌩쌩쌩 조심히 벨트 하고 창문 안전하게 버스를 탈요 지켜줘요 교통질서 잊지 마요 교통질서 약속해요 매일매일 안전도 안전 지켜줘요 교통질서 잊지 마요 교통질서 약속해요 중요한 건 안전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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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안전 이제 모두 안전해요 꼬마구조대 출동 이제 마무리하고 본부로 돌아가자 고마워요 슈퍼구조대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저희 일인걸요 무슨 일 있으면 또 불러주세요 오늘도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서 저희요 저희도 어른이 되면 슈퍼구조대가 되기로 했어요 응 응 슈퍼구조대가 된다고? 네 제가 슈퍼구조대가 되면 말이에요 슈퍼구조대가 되면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문제없어요 구조대 준비 구조대 출동 푸른푸른이 간다 달려달려 꼬마 구조대 달려달려 성이를 위해 달려달려 꼬마 구조대 용감한 꼬마 구조대 잡았다 도와주세요 출동이다 꼬마 구조대가 출동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문제없어요 구조대 준비 구조대 출동 춤비 간다 달려달려 꼬마 구조대 달려달려 성이를 위해 달려달려 꼬마 구조대 용감한 꼬마 구조대 오 잡았다 언제나 꼬마 구조대 어디서나 꿈이 필요할 때 불러줘요 꼬마 구조대 용감한 꼬마 구조대 모래 오 미션 완료 이렇게 멋진 구조대가 될 거라구요 저희 이야기 어땠어요? 우와, 정말 멋진데? 맞아, 지금처럼 몸도 튼튼히 하고 온전 연습도 열심히 하면 우리보다 더 멋진 구조대가 될 수 있을 거야 예! 그럼 오늘부터 매일 연습할래요 그래?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 자, 따라와봐 우와! 도와줘요, 헬리콥터! 야호! 오늘은 캠핑 가는 날! 자, 이번엔 산속으로 가봐야겠다 클라우디야, 거기 있어? 클라우디야, 뭐하고 있었어? 지도 보고 있었어 아, 오늘 캠핑 가는 날이구나 응, 이번엔 높은 산 위로 가볼 생각이야 여긴 예쁜 구름들이 아주 많이 보이는 곳이거든 신난다! 그래? 이번에도 사진 많이 찍어와 응, 정말 기대된다 어? 사건 발생! 사건 발생! 헬리콥터 나와라! 오버! 여기는 헬리콥터! 지금 출동한다! 오버! 저 하늘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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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올라라! 더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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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지나서 아래 아래로! 아래 아래로! 헉! 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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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리콥터 싱싱 날아라! 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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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 비교름 지나서 점점 빠르게 점점 빠르게 퇴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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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띤라빙핑 쏘하라 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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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이 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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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리코터 헤이 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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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old 지난번엔 정말 고마웠어 모닥불에 불을 끓여다가 풀숲에 불이 붙어버렸지 뭐야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산에서는 언제나 작은 불씨도 조심해야 해 바람이 불면 꺼진 줄 알았던 불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거든 앞으로는 꼭 조심할게 이렇게 다시 캠핑을 오게 돼서 정말 좋아 고마워 클라우디아 전난해 우리 다같이 사진 찍을까? 자 여기 모여봐 하나, 둘, 셋 말썽쟁이 다섯 꼬마버스 꼬마버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도로에 처음 나가는 날이요 도로에는 다른 차들도 있으니 선생님 잘 따라와야 해요 얘들아 소중한 나의 차동찬이 언제 봐도 멋져 네, 여기는 슈퍼구조대 본부입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경찰차! 꼬마버스들이 도로에서 마구 뛰어요 안 돼요, 그러다가 큰일 나요 경찰차 출동! 다섯 꼬마버스 쿵쾅쾅 신나게 뛰다가 아야, 아야, 아야 여보세요, 경찰차 큰일 났어요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지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지 네, 꼬마버스 쿵쾅쾅 신나게 뛰다가 아야, 아야, 아야 여보세요, 경찰차 큰일 났어요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지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지 새 꼬마버스 쿵쾅쾅 신나게 뛰다가 아야, 아야, 아야 여보세요, 경찰차 큰일 났어요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지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지 미니몬, 그렇게 뛰어다니면 위험해 어? 네, 슈퍼구조대 구급차입니다 구급차? 꼬마버스가 다쳤어요 아, 이런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지 구급차 출동! 꼬마버스 쿵쾅쾅 신나게 뛰다가 아야, 아야, 아야 여보세요, 구급차 여보세요, 구급차 큰일 났어요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지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지 한 꼬마버스 쿵쾅쾅 신나게 뛰다가 아야, 아야, 아야 여보세요, 구급차 큰일 났어요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지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지 않는데 유 travelers bezpie것도 트리지 섭 Pizza ầ 거 봐, 도로에서는 뛰면 안돼 사고가 날 수 있어서 아주 위험해 다칠 수도 있고 말야 앞으론 도로에서 조심하자꾸나, 얘들아. 네! 앞으로 더 연습해서 멋진 버스가 될 거예요. 아이치! 삐포삐포 구급차 즐거운 청소 시간! 청소를 좀 해볼까? 하하하하 아, 니니모이 말썽쟁이, 붕대를 또 떨어뜨렸네. 자, 좋아. 아주 반질반질하군. 하하 가지런히 하하 깔끔하게 후, 자, 다 됐다. 이제 먼지를 좀 털어볼까? 하하 자 하하 어? 아 니니모 건강해져서 정말 다행이야. 니포도 구급차 출동! 삐포 삐포 구급차 삐포 삐포 출단! 삐포itted 오오오오 expansion 언제나 어디서나 달려가요, 구급차 아플때면 불러줘요, 삐뽀 삐뽀, 구급차 아야 아야 다쳤어요, 구급차 도와주세요 구급차 출동이다 삐뽀 삐뽀, 구급차,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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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뽀 삐뽀, 삐뽀, 구급차, 삐뽀, 삐뽀, 삐뽀 언제나 어디서나 달려가요, 구급차 다쳤을 땐 불러줘요, 삐뽀 삐뽀, 구급차 아야 아야 너무 아파요, 구급차 도와주세요 구급차 출동이다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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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뽀, 구급차,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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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뽀 구급차 핀뽀 핀뽀 진동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달려가요 구급차 위험할 때 불러줘요 핀뽀 핀뽀 구급차 뚜물뚜 내가 왔어요 구급차 도와줄게요 핀뽀 핀뽀 구급차 진동이다 삐뽀 삐뽀 그 교차 삐뽀 삐뽀 출기 삐뽀 삐뽀 그 교차 삐뽀 삐뽀 언제든지 도와줄게요 삐뽀 그 교차 삐뽀 그 교차 미션 완료 자 어? 어? 맞아. 우린 최고의 콤비야.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어제 불꽃놀이를 보러 갔는데 엄청 멋있었어요. 그런데, 부름부름이 사라져서 찾아봤더니 처음 보는 자동차 아저씨를 따라가고 있더라니까요. 뭐? 그러면 안 돼. 아저씨가 재밌는 걸 보여준다고 해서. 재밌는 걸 보여준데도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 알겠지? 네. 둘 다 꼭 명심해. 네. 자, 그럼 난 이만 마을 순찰에 가야겠다. 어? 저도 같이 갈래요. 저도요. 그래. 그럼 출발하자. 네. 출발. 안녕, 꼬마 친구. 이모 기억나지? 너희 엄마 친구야. 집까지 태워줄게. 누구세요? 나연아. 누구세요? 괜찮아. 누구세요? 자, 괜찮다니까. 멈춰. 따라가면 안 돼. 절대.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요. 절대로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요. 안녕, 꼬마 친구. 내가 도와줄까. 나는 착한 아저씨. 집까지 태워줄게. 누구세요? 누구세요? 나연아. 누구세요? 괜찮아. 누구세요? 자, 괜찮다니까. 멈춰. 따라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절대로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크게 외쳐요. 절대로 아무나 안 따라가면 안 돼요. forget it. 아무리 친절하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 친구를 도와줬어 맞아, 배운대로 낯선 차는 따라가지 말라고도 알려주고 잘했죠? 그래, 잘했어 도와줘서 고마워, 얘들아 절대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 항상 기억하자 당연하죠 그럼요 그래, 그래 이렇게 가판대를 치고는 도망가버렸지 뭐예요 범위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CCTV가 있잖아요 찾았다 이 작은 차들이군 어디로 도망간 거지? 이런 레디? 어, 로저 무슨 일이야? 도와줘 범인들이 진흙축제로 숨어들었어 어? 진흙축제라고? 일단 출동할게 응 다들 진흙을 뒤집어쓰고 있어서 범인들을 찾을 수가 없어 한 대씩 진흙을 씻겨봐야 할 것 같아 우선 댄스파티 공간부터 가보자 응 찾아보자 어디 있나? 요이요이요이요요요요요요요요요 바로 지금 범인을 찾아보자 빨간 몸통의 하얀 바퀴 어디 어디 숨었나? 어디 어디? 숨었나? 빨간 몸통의 하얀 바퀴 숨어있는 범인을 찾아보자 빨간 몸통에 하얀 바퀴다 예! 잡았다! 노란 몸통에 초록 바퀴 어디 어디 숨었나? 어디 어디? 숨었나? 노란 몸통 초록 바퀴 숨어있는 범인을 찾아보자 노란 몸통에 초록 바퀴다 예! 잡았다! 유보 찾아라 범인 유보 찾아라 범인 삐용삐용삐용 삐용삐용삐용 슈퍼 구조대 미션 성공 찾아보자 요이요이요 요이허 어디 있나? 요이요 요이허 찾아보자 요이요 요이허 바로 지금 다음 범인을 찾아보자 번호판에 그려진 거미 모양 그림 어디 어디 숨었나? 어디 어디? 숨었나? 거미 모양 그림 번호판에 짠! 숨어있는 범인을 찾아보자 저기 번호판에 거미 그림이 있어 예! 잡았다! 마지막 범인을 찾아보자! 반짝반짝 노란 별 스티커가 잔뜩 어디 어디 숨었나? 어디 어디? 숨었나? 반짝반짝 노란 별 스티커가 잔뜩 숨어있는 범인을 찾아보자 오 별 모양 스티커가 붙어있다 예! 잡았다! 범인을 모두 찾았어 유보 찾아라 범인 유보 찾아라 범인 삐용삐용삐용 삐용삐용삐용삐용삐용삐용삐용 슈퍼 구조대 미션 성공이든 슈퍼 구조대 최고의 팀 미션 완료 성공이야 압당 몬스터 트럭을 잡아라 안녕하세요 요즘 알 수 없는 사건들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누군가 약 2킬로미터 반경의 수화전을 모두 망가뜨리고 도망쳤다고 하는데요 언제 이걸 처음 발견하셨나요? 오늘 아침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밤새 쿵쿵 큰 소리가 들렸다는 얘기도 있고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너무 무서워요 네, 하루빨리 사건의 범인이 잡히면 좋겠군요 큰일이군 시민들이 이렇게나 불안에 떨고 있다니 지금까지 수집한 단서들을 봤을 때 이건 또 몬스터 트럭들의 짓이겠지? 우린 최고의 몬스터 트럭 배도 채웠으니 신나게 달려볼까? 정화! 가자! 야호! 안 돼! 이대로 몬스터 트럭이 도시를 어지럽히는 걸 볼 순 없지! 몬스터 트럭을 막아야만 해! 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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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헤이! 고고고! 고고고! 도시대! 쿵쿵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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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달려 쿵쿵 무섭게 달려달려 최고의 압당 아무도 우릴 잡을 수 없어 못어트러 나가신다 고고고 산세계 쿵쿵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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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달려 씽씽 빠르게 달려달려 도시의 수온다 아무도 우릴 피할 수 없어 슈퍼 구조 대출 떠났다 고고고고 고고고고 잡아라 씽씽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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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lier 조금 더 힘을 내 위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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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 험 엥 솟아오르는 불길을 잡을 땐 아주 멋있었어. 아니야, 로저. 우리가 다같이 힘을 모았으니까 몬스터 트럭을 잡을 수 있었던 거지. 그래, 맞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슈퍼 구조대, 도시를 지켜라! 슈퍼 구조대! 몬스터 트럭을 막아야 해! 응, 준비됐어. 도시를 지키자! 좋아, 출동이다! 슈퍼 구조대, 언제나! 너를 위해 달릴게, 우릴 믿어봐. 슈퍼 구조대, 언제나! 어려운 일 다 붙여도, 우린 두렵지 않아. 힘을 빼고 있지만, 우린 할 수 있어. 달려달려, 어디 있어라. 달려달려. 슈퍼 구조대, 이리지마. 우린 모두 사랑하는 게 슈퍼 구조대, 슈퍼 구조대, 슈퍼 구조대. 너를 위해 달릴게, 우릴 믿어봐. 슈퍼 구조대. 슈힉돌! 어둠기보다 더 더욱. 한정만 할 수 있어. 우리 모두 한 개면. 두려울 게 없어. 멈춰! 멈춰! 슈퍼 구조대! 슈퍼부주대 슈퍼부주대 우리 담배야 슈퍼부주대 슈퍼부주대 마케나 너를 위해 달릴게 우릴 믿어봐 슈퍼부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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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 때도 있지만 절대 포기는 아네 이 도시를 찐기는 우리 슈퍼부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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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를 찐기자 슈퍼부주대 우리 담배야 달려달려 어디서나 달려달려 슈퍼부주대 잊지마 이 도시를 찐기 슈퍼부주대 춥고 슈퍼부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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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위해 달릴게 우릴 믿어봐 슈퍼부주대 슈퍼부주대 소방차 레디의 하루 슈퍼부주대 슈퍼부주대 도와주세요 불이 났어요 출동합니다 슈퍼부주대 슈퍼부주대 좋은 슈퍼부주대 파크 colour 성공! 네! 슈퍼구조 대 소방차 레디 입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가 위험해요! 출동 음 Opportunity 소방차ääninkment 앵앵대기 조금만 기다려 masuk 소방차 주급차 달려가요 삐용삐용엥 엥엥 삐용삐용엥 엥엥 삐용삐용엥 엥 달려가요 삐용삐용엥 엥 엥 삐용삐용 엥 엥 엥 삐용삐용 엥 엥 달려가요 미션! 완료! 띠뽀 띠뽀 구급차 구급차 출동 띠뽀 띠뽀 구급차 띠뽀 띠뽀 출동 띠뽀 띠뽀 구급차 띠뽀 띠뽀 출동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달려가요 구급차 아플때면 불러줘요 띠뽀 띠뽀 구급차 아야 아야 다쳤어요 구급차 도와주세요 구급차 출동이다 띠뽀 띠뽀 구급차 띠뽀 띠뽀 출동 띠뽀 띠뽀 구급차 띠뽀 띠뽀 출동이다 띠뽀 띠뽀 출동 띠뽀 띠뽀 구급차 띠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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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야 너무 아파요 구급차 도와주세요 구급차 출동이다 띠뽀 띠뽀 구급차 삐뽀삐뽀 출동 삐뽀삐뽀 구급차 삐뽀삐뽀 출동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달려가요 구급차 피어날 때 불러줘요 삐뽀삐뽀 구급차 눈물 뚝내가 왔어요 구급차 도와줄게요 삐뽀삐뽀 구급차 출동이다 삐뽀삐뽀 구급차 삐뽀삐뽀 출동 삐뽀삐뽀 구급차 삐뽀삐뽀 언제든지 도와줄게요 삐뽀삐뽀 구급차 삐뽀삐뽀 미션 완료 누가 황금바퀴를 가져갔나 누가 누가 황금바퀴 가져갔나 누가 누가 황금바퀴 가져갔나 한성 손바닥 자국 그리고 발바닥 자국 발자국을 따라가보자 누가 누가 황금바퀴 가져갔나 누가 누가 황금바퀴 가져갔나 한성은 비밀통로다 그리고 주유소 전단지 주유소로 출동 누가 누가 황금바퀴 가져갔나 누가 누가 황금바퀴 가져갔나 자 2차일까 아니야 아니야 그럼 2차 아니야 아니야 저기 따 황금바퀴 가구의 누가 누가 황금바퀴 가져갔나 누가 누가 황금바퀴 가져갔나 한성은 자, 번호판이다 스캔해서 번호판을 살펴보면 찾았다 누가 누가 황금 막히히 가져갔나 누가 누가 황금 막히히 가져갔나 거기 멈춰 꼼짝마! 거기 멈춰! 이런 잡았다! 실패한다 도와줘요, 헬리콥터 사건 발생, 사건 발생 헬리콥터 나와라, 오버 여기는 헬리콥터 지금 출동한다, 오버 저 하늘 위로, 위로, 위로 날아올라 더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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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지나서 아래, 아래로, 아래, 아래로 헬리, 헬리, 헬리콥터 싱싱 날아라 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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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 빠르게! 전전 빠르게! 뺐 러 прав로 파응 텔러 뱅뱅 쏘라라 헬리헬리헬리헬이 헬리헬리헬리헨 헬리커터 헬리헬리헬리헬이 헬리헬리헬리헬 헬리헬리헬이 헬리헬리헬리헬리헬 헬리커터 헬헬 후아 슈퍼 구조대! 도시를 지켜라! 휴, 몬스터 트럭들을 잡아서 정말 다행이야. 도시에서 더 큰 소란을 피웠다면 시민들의 피해가 아주 컸을 거야. 그럼 이 사건은 마무리해볼까? 어? 무슨 일이지? 로저, 큰일이야! 이리 나와봐! 몬스터 트럭들이 달아났어! 뭐? 누군가가 도망칠 수 있게 도와준 것 같아. 슈퍼 구조대! 우린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아! 우릴 건드리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어! 슈퍼 구조대! 몬스터 트럭을 막아야 해! 응, 준비됐어! 도시를 지키자! 조합 출동이다! 슈퍼 구조대! 루루estre이 몬스터 트럭! 아이고,cel hoje인 것 같아! 너를 위해 달릴게! 우릴 믿어봐! 슈퍼 구조대! 슈퍼 구조대! 오직 정. 출 슈퍼구조대 이리지마 우린 모두 전야받은걸 슈퍼구조대 슈퍼구조대 대단 너를 위해 살릴게 우릴 믿어봐 슈퍼구조대 슈퍼구조대 어둠이 보다 너도 다음거면 슈퍼구조대 두려울게 없더라 슈퍼구조대 슈퍼구조대 우는 슈퍼구조대 슈퍼 구조대 언제나 너를 위해 달릴게 우릴 믿어봐 슈퍼 구조대 힘들 때도 있지만 절대 포기는 안 해 이 고시를 지키는 우리 슈퍼 구조대 슈퍼 구조대 슈퍼 구조대 슈퍼 구조대 우리 함께여 달려달려 어디서나 달려달려 슈퍼 구조대 잊지마 슈퍼 구조대 출동 슈퍼 구조대 슈퍼 구조대 슈퍼 구조대 슈퍼 구조대 너를 위해 달릴게 우릴 믿어봐 슈퍼 구조대 슈퍼 구조대 슈퍼 구조대 슈퍼 구조대 슈퍼 구조대 악당 몬스터 트럭을 잡아라 악당 몬스터 트럭을 잡아라 훔 complementary 쿵쿵 무섭게 쿵쿵 무섭게 달려달려 qual Они 쿵쿵 무스터처럼 나가신다 고고고 고고고 돌진해 쿵쿵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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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달려 쿵쿵 무섭게 달려달려 최고의 암당 아무도 우릴 잡을 수 없어 무스터처럼 나가신다 고고고 고고고 천세계 쿵쿵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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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달려 싱싱 빠르게 달려달려 도시의 수온다 아무도 우릴 피할 수 없어 슈퍼 구조대 출돌했다 고고고고 고고고 사과라 싱싱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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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슈퍼 구조대 조금 더 힘을 내 우리는 슈퍼 구조대 슈퍼 구조대 용감한 슈퍼 구조대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디든지 달려가죠 크게 외쳐 슈퍼 구조대 레디 슈퍼 구조대 슈퍼 구조대 슈퍼 구조대 용감하게 불을 끄네 하늘 높이 날아요 헬리콥터 우린 슈퍼 구조대 레디 슈퍼 두퍼 슈퍼 파워 파워 업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힘을 모아 힘차게 외쳐봐요 하나ham 세 용감한 슈퍼 구조대 레디 실종 요이 요이 범위 찾기송 우선 댄스파티 공간부터 가보자 응 찾아보자 요이요 여 여 여 어디 있나 요이요 여 여 여 찾아보자 바로 지금 범인을 찾아보자 빨간 몸통에 하얀 바퀴 어디어디 숨었나 빨간 몸통, 하얀 바퀴 숨어있는 범인을 찾아보자 빨간 몸통에 하얀 바퀴다 예! 잡았다! 노란 몸통에 초록 바퀴 어디어디 숨었나 어디어디 숨었나 노란 몸통, 초록 바퀴 숨어있는 범인을 찾아보자 노란 몸통에 초록 바퀴다 예! 잡았다! 유보 찾아라 범인 유보 찾아라 범인 삐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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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구조대 미션 성공! 찾아보자 요이요이요 요이허 어디 있나 요이요이요 요이허 찾아보자 요이요이요 요이허 바로 지금 다음 범인을 찾아보자 번호판에 그려진 거미 모양 그림 어디어디 숨었나 어디어디 숨었나 거미 모양 그림 번호판에 짠 숨어있는 범인을 찾아보자 저기 번호판에 거미 그림이 있어 예 잡았다 마지막 범인을 찾아보자 반짝반짝 노란별 스티커가 잔뜩 어디어디 숨었나 어디어디 숨었나 반짝반짝 노란별 스티커가 잔뜩 숨어있는 범인을 찾아보자 오! 별 모양 스티커가 붙어있다 예 잡았다 범인을 모두 찾았어 유구 찾아라 범인 유구 찾아라 범인 삐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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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구조대 미션 성공이든 요이요이요 요이허 슈퍼구조대 요이요 요이허 최고의 팀 요이요이요 요이허 미션을 요 성공이야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요 안녕 꼬마 친구 예예 이모 기억나지 예예 너희 엄마 친구야 집까지 태워줄게 누구세요 나연아 누구세요 괜찮아 누구세요 괜찮다니까 멈춰 따라가면 안 돼 안돼 안돼 안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안돼 안돼 안돼요 안녕 꼬마 친구 나연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나는 착한 아저씨 집까지 태워줄게 누구세요 누구세요 나연아 누구세요 괜찮아 누구세요 자 괜찮다니까 멈춰 멈춰 따라가면 안 돼 안돼 안돼 안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안돼 안돼 안돼요 때문에 묧하여 절대로onen 아무나 따라가면 절대로 아무나 따라가면 안돼요 한데요 되세요 icken 따라가면 안 돼요 być 크게 외쳐요 아무나 따라가면 astre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요 안돼요 nokt לה Dinner 기억해요 아무리 친절하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친절하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안 돼요! 말썽쟁이 다섯 꼬마버스 다섯 꼬마버스 쿵쾅쾅 신나게 뛰다가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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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경찰차 큰일 났어요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지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지 내 꼬마버스 쿵쾅쾅 신나게 뛰다가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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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경찰차 큰일 났어요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지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지 새 꼬마버스 쿵쾅쾅 신나게 뛰다가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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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경찰차 큰일 났어요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지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지 니니몽 그렇게 뛰어다니면 위험해 네 슈퍼구조대 구급차입니다 구급차 꼬마버스가 다쳤어요 아 이런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지 구급차 출동 두 꼬마버스 쿵쾅쾅 두 꼬마버스 쿵쾅쾅 신나게 뛰다가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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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구급차 큰일 났어요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지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지 한 꼬마버스 쿵쾅쾅 신나게 뛰다가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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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구급차 큰일 났어요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지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지 꼬마구조대 출동 제가 슈퍼구조대가 되면 말이에요 출동 출동이다 꼬마구조대가 출동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문제 없어요 예 구조대 준비 구조대 출동 푸른푸른이 간다 달려달려 꼬마구조대 달려달려 여기를 위해 달려달려 꼬마구조대 용감한 꼬마구조대 잡았다 도와주세요 출동 푸른이 출동이다 꼬마구조대가 출동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문제 없어요 구조대 준비 구조대 출동 춤추비 간다 달려달려 꼬마 구조대 달려 달려 성리를 위해 달려 달려 꼬마 구조대 용감한 꼬마 구조대 오 잡았다 언제나 꼬마 구조대 어디서나 꿈이 필요할 때 불러줘요 꼬마 구조대 용감한 꼬마 구조대 미션 완료 교통질서를 배워요 잠깐 조심해 지켜줘요 교통질서 잊지 마요 교통질서 약속해요 길에서는 안전도 안전 아무도 없어 빨리 건너자 응응 멈춰 안 돼 차가 없을 때도 안 돼 안 돼 빨간 물에 멈춰 멈춰 초록불이 켜지면 조심히 왼쪽 오른쪽 살피고 안전하게 손 들고 건너요 지켜줘요 교통질서 잊지 마요 교통질서 약속해요 약속해요 차를 탈 땐 안전도 안전 안전벨트 모두 맺나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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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그럼 출발 벨트 풀면 안 돼 안 돼 장박 손 내밀면 안 돼 안 돼 덜커덩 쌩쌩 쌩쌩 조심히 벨트 하고 창문 안전하게 버스를 타요 지켜줘요 교통질서 잊지 마요 교통질서 약속해요 매일매일 안전 또 안전 지켜줘요 교통질서 잊지 마요 교통질서 약속해요 중요한 건 안전 또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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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안전 이제 모두 안전해요 레디 로저 포레스트 클라우디아 핑크퐁 슈퍼 구조대 레디 준비됐어? 응 준비됐어 좋아 구독 버튼 누르기 미션 완료 버튼 누르기 미션 완료 미션 아 버튼 누르기 미션